10킬로짜리 방어입니다 10킬로 죽방 지금 10킬로짜리 방금 다룬거 그거 지금 대운상에서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좀 피멍이 좀 쓰닉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피멍이 좀 들은 것 같다 그러는데 일부러 알고 이런거 한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킬로짜리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좀 쓰닉힘이 있어가지고 좀 쌓아서 그대로 한건데 일단 속살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? 예? 예? 썰건거 같은데 네? 썰건거 같은데 오 완전히 진짜 잘못 산거 이거 못 먹으면 이게 다 피먹은거 아니에요 저거? 네 피먹은거 아니에요 와 저라면 못 먹는거 아니에요 이거 왜 뭐 이래요 제가 좀 따라 샀는데 이거 잘못 산거 같으면 완전히 저기인데 아니 제거에요 아니 제거에요 이거 못 먹을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대보기인가 저거에요 백살은 좀 나왔고 백살도 많이 나왔고 백살도 많이 나왔고 백살도 많이 나왔고 백살도 많이 나왔고 아니 저요 저 왜? 제가 가진거라고요 일하면 어찌됐든 형 이렇게 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쫌쫌쫌쫌 이렇게 이런거는 또 이런 경우는 아니 엊그제 그 누구 하나 잡았느냐고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쓰다 익힘이 있을 보통 조금 있는건 괜찮다는데 이렇게까지 일하면 이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아 이건 좀 완전 적이네 네 살은 네 살은 엄청 좋아 살 자체는 살 자체는 근데 이제 멍이 들어 살이 안들어가야 돼 살이 안들어가 이렇게 단단하고 하얀 아 아 이걸 어디 한 두 분 그냥 지금 알아서 또 잘라내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골골이 느낌이니까 예 네 매일 네 네 뭐 음 그건 할 필요도 없겠어요 에 아니 저거... 이거 어째? 일단 한 번... 햇살도 똑같아 지금 네 네 아유... 못맞네 우와 와 햇살 조금이나 조금 먹어야 돼 아까 아유... 이 정도면..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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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네 이런 거 안 사야 돼 이것도 경험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럴지는 몰랐지 어느 한 쪽에 빨갛게 머리 지고 그 전에 조금씩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 쏘고 그 부분만 잘라내면 돼 네 와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이건 그냥 버린 건데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 그거는 먹기 위해서는 그렇지 네 이거는 먹기 위해서는 밑단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부분 이 부분은 갯살도 먹고 이거 이 피가 이래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 참 곤란한데 네 저도 그게 이래요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거 너무하네 그러네 이거 술까지 나와요 아이고 그럼 이건 아니네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또 어떻게 버렸어 이거 가서 조리해도 잘 써야지 이게 조리지 이거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진짜 이거는 이거는 가지가요 가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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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일을 도저히 이러니까 못 먹으니까 네 이거를 서로 변상 서로 손해봐야 돼 아니 아니 그냥 일단 일단 한번 이거 한 반쪽만 줘봐 봐요 담아줘봐 봐요 아니 그니까는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반쪽만 주면 되잖아 그냥 내버려 두고 똑같이 양쪽이 똑같잖아 네 똑같으니까 그러면 가져가서 이거 하면 되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이거를 내가 못 먹고 손해보자 그 사람들도 이런 걸 안 사야 돼 그러니까 근데 안 사야 되는데 죽은 거를 사면 몰라 이거는 죽지 않은 거 사도 이거 사는 거야 사는 것도 이거 속으로 아주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그런 거는 참고를 하는 게 독했어 그 사람들 그냥 이거 다 가져갔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 거니까요 그냥 다 가져가라고요 다 가져가라고요 다 가져가라고요 근데 다 가져가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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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가서 이거 못 먹는다 이런 거 이거 아니 나는 일단 돈을 줘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이거는 그 사람들도 꺼내봐요 이거 가져가요 이거 어디가 오는데 아니 이거 조금 들었어요 아 이거는 가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피멍등 피멍등 저기 뭐지 너무 상처받은 거는 절대 사모 안 되는 그런 상태 같아요 여기 지금 10kg짜리 아까 잡던 건데 이 갈비뼈 부분 보세요 이런 상태니까 피멍등 거는 싸더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그냥 저 사장님한테만 손에 끼쳤어요 여기 근데 아까 찍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나중에 좀 좀 아니요 다 버려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다 버리는 거